음악 모두가 공통으로 꼭 알아야 되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확률통계거든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확률통계라는 과목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과목이 될 겁니다 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는 확률통계가 숨어있죠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해야 되는 것보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표준점수에서 나타나는데요 원점수 빼기, 평균 나누기, 표준 변차 이 식은 수능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